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4회 배관기능장 지출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회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정합기의 부속설비 중에서 타이머에 의한 소정시간만을 성합하는 방법 타이머에 의한 소정시간을 성합하는 방법 타이머에 의한 소정시간을 성합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성합하는 방법 그러니까 타이머, 설정해놓은 타이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성합하는 장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답은 2번에 자동성합장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배관용 공구 및 장비 사용시 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동력나사 절삭기로 나사 기공시 계속 절삭류가 공급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사를 절삭을 할 때 절삭류가 계속해서 공급시켜야만 우리가 원활하게 회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절삭을 할 때 발생이 되는 열을 식힐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이퍼 밴딩 머신의 경우 굽힘 작업 전에 파이퍼 및 기계 작업 반경에 다른 사람 및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고속 절단기 사용 시에는 파이프를 손으로만 단단히 잡고 절단하며 보호 안경도 착용한다. 고속 절단기를 작용할 때 파이프를 손으로만 단단히 잡고 이 말이 안 되죠. 손으로만 단단히 잡고 이것도 2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상식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이프 렌치, 스패너 등을 사용할 시에는 파이프 등을 자루에 끼워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루에 끼워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서 보면 스패너, 파이프 렌치하고 스패너 파이프 렌치하고 스패너 같은 경우에 뒤에다가 파이프를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길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니까 훨씬 더 뭡니까? 힘은 적게 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삐끗하다가는 우리가 크게 우리가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3번 문제. 화학 배관설비에 사용이 되는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접촉 유체에 대한 내식성이 커야 된다. 맞는 말이죠? 상용 상태에서 클리퍼 강도가 작아야 된다. 클리퍼 강도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클리퍼 강도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몇 번 기출되었던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클리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료에 어떠한 하중을 가할 때 시간이 경과함과 더불어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을 이것을 우리가 클리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형이 증대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2번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집진장치에서 양모, 면, 유리섬유 등을 용기에 넣고 이곳에 함진가스를 통과시켜 분진 입자를 분리, 포착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양모라든지 면이라든지 유리섬유, 그죠? 유리섬유. 여기에 우리가 함진가스가 양모에 걸린다, 면에 걸린다, 유리섬유에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과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과식 집진장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여과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망, 망의 종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진 같은 경우에는 이 망으로 다 흘러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망 대신에 무엇을 사용한단 말입니까? 양모라든지 면이라든지 유리섬유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양모는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먼지가 포집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과식 집진장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온수난방 배관 시공 시에 역귀항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귀항 방식. 온수난방. 여기에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여기에 우리가 박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렬기. 그렇죠? 박렬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온수를 우리가 공급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해 줍니까? 자, 이렇게 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급을 시키죠. 그렇죠? 온수를 이렇게 공급을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역귀항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역귀항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빼서, 그렇죠? 이렇게 빼서 이렇게 보일러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빨간 배관은 우리가 송기관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파란 배관, 이것은 우리가 환수관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수관. 그러니까 이 빨간 배관은 송기관이다라고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길이. 이 길이가 가장 짧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환수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기 때문에 환수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길게 연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간 방열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딱 중간쯤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송기관과 환수관의 길이가 같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게끔 만들어준 것. 그렇죠? 송기관의 길이와. 그렇죠? 송기관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환수관의 길이가. 그렇죠? 환수관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우리가 역기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기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각 구역 간 방열기의 균형을 이루게 할 수가 있다. 해답은 5번에 1번이 되겠죠. 그렇죠? 각 구역 간 방열기의 균형을 이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송기관하고 환수관이 이골 관계가 되면 방열량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